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여기 선녀와 나뭇꽃 매장에 와서 지금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페리도트인데요. 너무 이쁘죠? 지금 여기 선녀와 나뭇꽃 이곳에서는 이 아이를 세일하고 계세요. 세일하는 아이에 오셔서 특템에 가십시오. 지금 페리도트가 한참 인기 절정에 있는 아이죠? 너무 이쁩니다. 여기 제라늄 꽃 좀 보십시오.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너무 이뻐요. 어우 제라늄 옛꽃은 또 특이하네요. 여기 이 아이는 또 이렇게 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피고요. 저기 조아이는 저렇게 폈네요. 이렇게 어우 이쁘죠? 제라늄 꽃이 이렇게 이쁘네요. 또 이렇게 폈 interview로? 이 아이요 이렇게 이뻐요 얘가 물 들으면 여기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물이 들어요 샤프테 지금 요아이 15,000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여기 화이트 그린 요런 아이 5,000원입니다 요아이도 옛날에 물값 좀 했죠 근데 지금 5,000원에 드립니다 화이트 그린 5,000원입니다 필라미 달라스 금이에요 6,000원입니다 6,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소인제 금 요렇게 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2만원이고요 요런 아이는 만원입니다 알바 뷰티 금인데요 이 색감을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너무 이쁘죠 요렇게 너무 이쁩니다 여기는 택배는 안 되시고 오셔서 직접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이들 데려가십시오 너무 이쁩니다 그럼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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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식해 놓은 것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사마로 금 요아이는 루테르 아이고 제가 발음이 안 됩니다 아무튼간에 요이는 애트미 금입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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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심어놨는데 너무 이쁘네요 요거 아우 요아이들 너무 이뻐요 세상에 요렇게 이쁘게 심어놨습니다 꽃은 아닌데 입장이 색깔이 요렇게 나오네요 루페스 트리 금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요 애터미 금이에요 요런 아이요 4천원씩 길인데요 요거 보세요 요런 아이 4천원 요거 4천원 드립니다 고 옆에 사마로 금이에요 요런 아이 4천원입니다 4천원에 드립니다 얼굴 두수가 요런 아이도 있어요 너무 이쁘죠 사마로 금입니다 4천원씩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타이니 버거 금입니다 요 너무 이쁘죠 아우 어쩜 요렇게 이쁘게 생겼대 요렇게 이뻐요 타이니 버거 금입니다 타이니 버거 금입니다 타이니 버거 금입니다 요 여기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스노우 반이 금이에요 요렇게 이뻐요 장미꽃 같으죠 요런 아이 6천원입니다 여기 이두짜리도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철화입니다 철화 실버스타 철화 요런 아이 만원에 드립니다 실버스타 철화구요 요기 옆에 아이는 턱씨판 철화에요 요 아이도 가격 보이시죠 만원이십니다 턱씨판 철화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요 많지 않아요 단품이에요 데려가시는 분이 임자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품이라 철화에요 품이라 철화 아이들이요 근데 짱짱하고 아주 튼튼해요 품이라 철화 요 아이는 만원씩이구요 옆에 보시는 아이는요 멀로 철화에요 멀로 철화인데요 요 아이는 가격이 요렇게 만삼천원 합니다 근데 철화가 요렇게요 다글다글다글 아주 빈틈없이 요렇게 붙었습니다 멀로 철화입니다 지금 여태껏 보여드린 아이들은요 철화를 보여드렸어요 철화를 보여드렸는데 많지가 않고 단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이도 보여드릴까요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요거는 아 6천원씩들입니다 6천원씩 블랙퀸 근데 지금 보시는 아이는 바닐라 비스입니다 요런 아이요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있죠 요런 아이 세일합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오셔서 수영도 예쁜 아이 골라 가시고요 요렇게 여기 요런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바닐라 비스 12,000원에 드립니다 먼저 오셔서 골라 가시는 분이 득템하십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베이비핑거입니다 베이비핑거가 무거니깐요 아후 너무 이쁘더라구요 막 늘어져가지고 포도송이 다글다글다글 하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구요 요 아이 지금 6,000원에 드려요 요렇게 요렇게 풍성한 아이 6,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 잘 데려다가 기르시면은요 요 지금 자라는 아이가 늘어지면서 아우 너무 이쁘더라구요 베이비핑거 지금 너무너무 이쁘게 물들어갖고 묵은 등이들 진짜 이쁘더라구요 베이비핑거 6,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앰바디스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6,000원입니다 보세요 얼굴 두수가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죠 보셨어요 여기 요 아이 비안트요 8,000원입니다 여기 하얗진거 보이시죠 요런 아이는 묵은 등입니다 이렇게 묵은 등이에요 요 분에서 지금 요렇게 묵었어요 요런 아이는 예쁘는 분에다 심으면 금방 이뻐지죠 비안트 8,000원입니다 3두짜리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어우 이쁘네요 3두짜리 달개비 달개비 금입니다 여기 보세요 궁전 궁궐 대걸이 아니라 궁전 1,4,000원입니다 입장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아후 지금 보시는 아이는 아랑이라는 애예요. 이 아이 8,000원입니다. 여기 매장에 와서 제가요. 안 보던 아이를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메비우스입니다. 24,000원입니다. 메비우스. 환엽창이에요. 메비우스 24,000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모노금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금, 모노금. 이 아이 2만원입니다. 이거는 레드곤이라는 아이예요. 레드곤. 이렇게 이쁘네요.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레드곤. 물이 이렇게 들은 아이도 있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레드곤. 이 아이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아이는요. 로얄 에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로얄 에보니.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죠. 14,000원입니다. 로얄 에보니. 얘가 약간 노릇노릇빛이 나면서 붉게 물드는 아이예요. 여기는 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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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기 시작하면 빨갛게 물들죠. 불자동차 불러야 되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 2만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는 2만원. 여기 몇개 안있어요. 단품입니다. 여기는 쭉. 시리우스. 아주 빨갛게 물들었죠. 시리우스. 요 아이는 12,000원씩 드립니다. 요렇게. 시리우스.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퍼플 에보니에요. 퍼플 에보니. 요런 아이. 만원에 드립니다. 퍼플 에보니. 입장도 두툼하니. 요렇게 보세요. 이쁘죠? 퍼플 에보니. 요기는 원종 에보니인데요. 요기는 조그만 아가에요. 아가. 조그만 아가구요. 이쪽 옆에 아이는 원종 에보니. 요 아이는 2만원씩 드리는 아이입니다. 원종 에보니.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쁘죠? 아까 조금 전에 본 아기는 5,000원씩 드리는 아이예요. 데메테르 창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는 8,000원입니다. 입장 끝이 요렇게. 뿔긋뿔긋하게 요렇게. 손끝이 요렇게 물들었습니다. 8,000원에 드리는 아이예요. 요 아이요. 6,000원입니다. 지금 자루 재봐드렸죠? 요렇게 그림은 요렇게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지금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뽕무늬가 이쁘죠? 요 아이 자루 다 재봐드릴게요. 넓이는 10cm구요. 높이도 10cm입니다. 발음이 이렇게 안되서 큰일났습니다. 어떡하죠? 요 아이 6,000원입니다. 여기 요 아이는요. 7.5cm 되구요. 여기는 11cm에요. 높이는 11cm인데 요렇게 작은 농분이요. 요거 농분은 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예요. 꼬꾸림 아이예요. 너무 이쁘죠?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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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쁩니다. 요아이 자루 좀 재봐드릴까요? 여기 찻길 옆이라 차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나네요. 여기는 11cm 11cm요. 사방 11cm 되겠어요. 여기는 13cm 높이가 13cm 되는 아이예요. 요아이 8,000원에 드립니다. 가볍고 좋아요. 8,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요거 보십시오. 농분입니다. 요아이 7,000원입니다. 농분 농분 7,000원인데요. 자루 재봐드릴게요. 농분입니다. 7,000원 10cm 되고요. 높이는 얘는 굽이 없어요. 19cm 되네요. 19cm 요아이 7,000원에 드려요. 여기 요아이 요아이도 재봐드릴게요. 9cm고요. 높이는 19cm 되네요. 요아이 요아이는 9,000원입니다. 여기 또 농분 작은 농분 보여드릴까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가격이 안 써 있어요. 여기가 7cm 되고요. 높이도 재봐드릴게요. 15cm 되네요. 높이가 15cm 요아이 청료와 나뭇꽃에서 화분도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장미꽃이 요렇게 이쁜 장미꽃이 붙은 아이들 보시죠? 이쁘죠? 근데 화분이요. 그냥 조그만한 화분이 아니고 대형분 입니다. 대형분 엄청 커요. 요아이요. 24cm 이에요. 24cm 엄청 크죠? 거기는 가로고요. 세로고요. 여기 가로로는 26cm 입니다.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저는 굽을 빼고 잽니다. 13cm 되네요. 높이가 13cm 인데 이 굽을 빼고 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아이들 아 너무 이쁩니다. 장미꽃을 저렇게 이쁘게 붙여놨네요. 요아이도 여기 있는 아이 재볼게요. 25cm 이에요. 사방 25cm 높이 도 한번 재볼게요. 굽을 빼고 재드릴게요. 20cm 입니다. 굽 빼고 20cm 굽이 이렇게 달렸어요. 굽이 한 5cm 정도 돼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이 하고요. 지금 요아이 하고요. 가격이 얼마냐면 5만원 입니다. 5만원 보내드립니다. 지금 요 화분 지금 요아이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예쁜 화분 입니다.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17cm 나와요. 17cm 사방 17cm 되고요. 높이는 14cm 됩니다. 저는 굽을 빼고 재어드려요. 여기는 몇 cm 냐 면 13cm 구요. 사방 13cm 구 높이는 몇 cm 되나요 14cm 되나요 되네요. 요기 요아이 5만원 씩 드리는 아이예요. 5만원 씩 요아이들은 드립니다.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롱 분 롱 분 4개 멋지게 있죠. 요아이들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아우 분이 너무 멋지네요. 15cm 되네요. 사방 15cm 구요. 높이는 37cm 가 되네요. 엄청 긴 농분 입니다. 수영 늘어지는 아기들 여기다 심으시면 엄청 깊은 농분 입니다. 지금 요아이요. 7만원에 드리는 아이래요. 요아이 아주 그냥 핫하게 그냥 저렴하게 드린답니다. 7만원에 드리는 아이예요. 요기 옆에 있는 아기 또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술잔같이 생긴 요아이 아이오 와인잔 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 요아이 재봐드릴게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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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cm 되네요. 11cm 사방 11cm 높이가 20cm 되는 아이예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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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빼고 쟀습니다. 요기만 쟀습니다. 다육이 아기가 안장 할 수 있는 고런 자리 고사리만 재드렸어요. 요아이는 16,000원 해드립니다. 여기는 16,000원 이에요. 와인잔 지금 또 이렇게 꽃병 같은 아기도 보여드릴까요? 꽃병 같은 아기도 보십시오. 14cm 나오네요. 사방 14cm 구요. 높이는 24cm 가 나옵니다. 요아이 3만원 해드려요. 요아이는 3만원 해드리고요. 여기 또 이렇게 농분 있어요. 농분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도 진짜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세요. 13cm 구요. 높이는 높이가 30cm 에요. 30cm 인 요런 아이 요아이도 수영이 늘어진 아기들을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으죠? 요아이도 3만원 입니다. 요렇게 3만원이 구요. 지금 요아이 또 요아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꽃무늬 가 있는 요아이 모양도 이쁘죠. 요렇게 요아이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요아이도 18cm 되고요. 높이가 17cm 되네요. 꽃무늬 가 있는 요런 아이 요아이는 3만원 입니다. 3만원 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 오시면 화분도 힐링하시고 예쁜 아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